상봉 잡았다 우리 상봉이 털볼 있을까요? 물집을 거기도 뭐 봐요? 재밌는 게 있어요? 코랑씨 뭐 봐요? 코랑씨 왜 이러나요? 살으 좀 길들까요? 아 싫어요. 살 싫어. 털을 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털이 없어서 털을 주어야지. 안 걸면 너 털을 다 없인다. 타면으로 ways to stop ! 이거는 또 뭐지? 다 이렇게 두개. 편하게 두개. 이렇게 두개하고. 다시 두개. 마시러 마시러 마시러. 마시러 마시러. 마시 마시러. 터무 털 울파시도 털 빗을까요? 털 좀 빗자 아 이리와 울파시 털 좀 빗자 형이 털 싫어 싫어 털 빗기 싫어 털 좀 빗어요 털이 그래도 얌전히 있네 얼음 미화켓이에요 얼음 미화켓은 우리가 뛰어다니는거 아니지 털 빗기 싫어도 털을 빗어야 되는거지 털 빗기 싫어도 털을 빗어야 되는거지 털 빗기 싫어 털 빗기 싫어 털 빗기 싫어 털 빗기 싫어 털 털 너네 털 털 땅콩이 여기 싫겠다 가자 땅콩 유인해봐 땅콩 유인해봐 땅콩 이리와요 넌 녹주잖아 땅콩 이리와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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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또 잖아요 우리 노또 딱 보셨지 그렇지 우리 노또 딱 보셨지 우리 노또 딱 보셨지 땅콩 잡았다 우리 땅콩 털고 있을까요 우리 땅콩 털고 있을까요 땅콩 털고 있을까요 짱콩씨 문의로 가만히 있어요? 트럭이오켓 타고 옛날에 난리 난리 짓다 우리 짱콩이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 얼음이오켓 할거에요? 얼음이오켓이에요 얼음이오켓이에요 어어 얼음이오켓이에요 어 그래도 싫어 얼음이오켓은 싫으면 싫어 다 비쌌다 다 비쌌다 다 비쌌다 다 했다 이제 우리 콩있으면 비싸볼까요? 어? 좀 많이 날리다 우리 콩있지? 왜 이렇게 털을 빗어야 돼요? 콩이씨 우리 털 좀 빗어볼까요? 콩이씨가 제일 힘들네 어 아팠죠 털이 엉켰어 어떡해 그러니까 털을 자주 빗어야 된다니까 털을 자주 빗으면 이렇게 엉킬 일이 없어요 콩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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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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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콩이 저렇게 가 콩이씨가 와서 귀찮게 해 콩이씨 콩이 다 묻었다 다 묻었다 단 temple 그려면 콩이씨 어디에 못해 콩이씨 콩이 콩이씨 콩이씨 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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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들 컷 내 말도 모르는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청소기로 한 번 갈아 드려야 되겠다